일상 속 디스플레이의 발견! 접었다 펼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오늘의 일기 필요한 정보는 대화면으로 편리하게 주말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 주머니에 쏙 넣어둔 내 폴더블 스마트폰을 꺼내 맛집 검색을 시작했다 접혔던 화면을 쫙 펼치니 큰 화면 안에 온갖 맛집이 한눈에 들어왔다 디스플레이로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다 친구들과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했다 다들 음식이 나오자마자 인증샷을 찍었다 찍힌 사진을 공유하는데 내 스마트폰에서 가장 생생하게 보였다 역시 삼성 OLED! 화질이 정말 끝내준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두 배로 커진 화면 덕분에 더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120Hz 주사율의 삼성 OLED는 끌림없이 빠른 움직임으로 훨씬 더 리얼하다 넓어진 화면으로 멀티태스킹까지 OK! 폴더블 OLED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다 한층 넓어진 화면 덕분에 영화를 보면서도 친구와 메신저도 할 수 있다 폴더블 덕분에 나의 일상이 한층 더 스마트해진 것 같다 오늘의 일기 끝!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